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지난 이야기 비곤이려대 조기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남자 정신이 드십니까 사모님 어떻게 된거에요? 엘리베이터에 쓰러져 계셨어요 기억이 안나세요 아무 일 없었어요? 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사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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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좀 괜찮아요? 아프다 들었는데. 여기 아무 일도 없었어요? 무슨 일이요? 왜요? 무슨 일 있어야 돼요? 나도 좀 알려주지. 엘리베이터에 쓰러져 있다면서 양 집사가 그러던데.